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복귀 후 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토론토는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텍사스와의 혼경기에서 류현진의 퀄리티 스타트 활약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침묵하며 3대6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류현진은 이날 선발 등판하여 6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달성하며 준수한 활약을 하였으나 4회 초 토론토 3번 타자 로비 그로스먼에게 투런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6회 1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내주며 총 투구수 82개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내내 잠잠하던 토론토 타선은 막판 조금 살아나는 듯했으나 끝내 역전에 실패하며 3대6으로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패배로 토론토는 텍사스에게 와이르카드 2위 자리를 헌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류현진이 부상 복귀 후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가운데 토론토가 텍사스를 상대로 3대6 패배하였다는 소식 견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